네 엠 카운트다운 댄스 댄스 투게더 다 같이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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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하는데요 무대에서 제일 오른 멤버 흉내내기 아 그치 이번에 명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원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어? 어 잘생겼어요 염수 형 거 잘생겼어 염수 형이 지금 못생겼냐? 네 비트한 놈 파트 좀 빼앗고 싶은 다른 멤버 파트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아 저 지민이 파트가 그렇게 보인다 이거요? 이거요?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요 피땀 눈물의 킬링 파트를 뽑자면 정우 씨 워너 한 번 차주세요 맞아요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창원 어떻게 보셔요? 고비도 한 번 해줘야죠 네 하이라이크 주셨어 시작 빨라 와 아 아 아 아 섹시했어 아 돌려 들려 랜덤판 돌리게 뒤태 버전 랜덤판 이거는 뒤태 버전이다 흥탄 버전일 것 같은데? 아니야 노래 랜덤 버전 마침 또 기가 막히게 노래 랜덤 버전 아 아주 불안하네요 이거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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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큰일 났다 이거 정권을 뜨뜻어 나는 셋이 밤을 즐거운다 이건 나를 덜 받게 할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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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야 이거 안 부르니까 힘드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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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% 부족하면 방침 선다고 내려 사랑으로 봐주시기까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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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칼데요 이거 역시 방탄소름단 역시 방탄 빨라 아냐 소 아냐 이 노래는 너무 잘했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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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? 각자 손 한번 정말 예상치 못한 핑리 김상현이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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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카!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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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러